먹고 좀 나중에 알아 우와 대박 크다 우와 누굴 돼지로 하나 손주야 내가 돼지셔 내가 돼지셔 승수야 너 공연에서 할 개그 짠하니? 아 완전 기가 막히게 준비했죠 그래 보자 제군들이여 적군을 물리쳐라 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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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냐? 이게 재밌냐? 너 개그맨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죄송합니다 너 나 갔다 올 동안 개그 짠하니 알았어? 알겠습니다 뭘 짜야 돼 이거 미치겠네 아이 렛! 야 이 렛! 나이 렛! 새 안녕하세요 안녕하냐는 안녕하쇅 안녕하세요 안녕하냐는 우리는 개깐죽이셨 개깐죽이셨 내 이름은 깐죽이셨 깐죽이셨 내 이름은 개라는 내 이름은 깐죽이 세이크 안 주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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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바꿔야겠다는... 동생아! 우리 대학로에 개그 공연 보러 왔어! 와 진짜 재밌겠다네! 들어가자! 들어가자! 잠깐만, 잠깐만! 공연 보러 왔어? 야, 지금 입장 시간 아니거든? 조금만 이따 와라, 가고! 아저씨가 뭔데 마구 셍! 들어갈 거 셍! 꺼지라면 막기 전에! 야, 나 여기 출연하는 개그맨이거든? 아저씨 개그맨이셍? 우와, 완전 신기하셔! 아저씨, 이름 인터넷 치면 아저씨 이름 나오셔? 야, 당연하지! 인터넷에 박충수 치면은 코미디 빅리그 따지남 팀의 히어로!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! 우와, 거기서 박충수! 완전 신기하다! 영광 검색어 대박이셍! 뭐라고 나오는데? 따지남 탈락! 아, 진짜!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! 어, 여기 영광 검색어 다른 거 나온다는! 뭐라고 나오는데? 박충수 밀가루! 아, 이것들 진짜! 야! 밀가루래요! 밀가루맛았네! 열받게 하지 말고! 좀 이따 오라고! 아, 지금 들어갈 거 있어! 들어갈 거 있어!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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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야, 이거 줄 테니까, 이거 먹고 좀 나중에, 알아? 우와, 대빵크다! 우와! 우와! 누굴 대지로 하나, 이씨! 우와! 손주야! 내가 대지쇼! 내가 대지쇼! 야, 야, 야! 나 지금 개인기 연습해야 되니까, 좀 나중에 오라고! 개인기 내 동생한테 배우쇼! 뭐? 할 줄 아는 거 있어? 모창! 완전 장난 아니셔! 임재범 모창! 허! 임재범? 응! 야, 임재범 모창 할 줄 알아? 어? 오! 감사합니다! 뭘 했다고 감사하냐! 아이, 뭐! 아이, 뭘 해야 감사할 거 아냐! 아이, 뭐 했는데, 뭐, 뭐 했는데! 이러고 끝났잖아, 너! 아이,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! 아, 진짜! 아이, 야! 니가 잘하는 거 아쉬워!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, 그거 아쉬워! 자동차 소리! 자동차, 해봐! 야, 야, 야! 진짜 진해 방구 같아! 대박이다, 대박! 방구 소리! 방구, 방구? 야, 귀엽다, 귀엽다! 야, 진짜 냄새 나는 거 같아! 야, 너 소리 진짜 잘 낸다! 하하하! 하하하, 하하! 어? 뭐야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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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놀래! 야! 아, 나 진짜 개인기 연습해야 되니까 좀 나중에 오라고! 오케이, 개인기! 그만하라고 진짜 아 나 진짜 야 너 일로 와봐 자꾸 방에 말고 좀 가라고 이 돼지 같은 놈아 아 꺼지라고 미쳤냐? 혼날래? 또라이하냐 이거 뭐하냐? 욕해같이 먹었다 아 나 진짜 진짜 이것도 장난해 야 조용히 얘기할 때 가라 조용히 얘기해라 아 나 진짜 야 나 화나면 물불 안 가리거든? 아 나 음식 안 가린다는 아 진짜 이거 나 진짜 뚜껑 열리는 거 볼래? 내가 간다 내가 가 아 진짜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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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아저씨 아저씨 왜 왜 왜 아저씨 왜 아저씨 그만하라고 진짜 나 개인기 연습해야 된다고 아 저 개인기? 그만하라고 진짜 이거 우와 와 아저씨 우리가 다른 거 할게 됐어 니네만 절대 안 믿어 개그맨은 재치가 중요하쇼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쇼 어린이 여러분 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뭘까요? 아 저요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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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정답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야 야 나 써도 되냐? 오 하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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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응 좀 이따 선배 오면 나 좀 더 하죠 알겠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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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좋은데 자 뭐 해보자 보자 자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뭘까요? 방구 똥 벌레 쓰레기 정답 웃기냐? 아 이게 원래 이게 아닌데 이게 웃기냐? 아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됐다 너랑 개그랑 안 맞는 거 같다 아 선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아 그게 아니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됐다 너랑 우리랑 안 맞는 거 같다 아 진짜 니들 진짜 뭐야 우리 객관직이셔 대중이 원했던 조합 그들이 다시 묵지